자네, 괜찮은가? 아저씨, 괜찮으세요? 난 괜찮네. 그보다도 큰일이야.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죠? 반유니온 테러단체의 일원인 것 같군. 게다가 놈들이 인위적으로 차원종을 소환하기까지 했어. 설마 램스키퍼의 시험 비행대를 노리다니! 현재 이 전함 램스키퍼에는 무기나 탄약이 적재되어 있지 않네. 차원종이나 테러 조직의 습격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. 자네가 직접 적들을 처치해줘야겠네. 부탁해. 알겠어요. 제가 램스키퍼를 지키겠어요. 저 남은 이 전함 램스터 torch 대체의 Scott이 아저씨. 뭔데? 색은 그래도 어디까지들가 없어? 네, 오늘의 주움이 어떤 일이kol смотрите? 안녕하세요, 오늘의 주움이 나왔던 소인**** 안녕! 나왔던 소인들에게 이리왔던 소인들 문제